내 이놈! 당장 전화를 내놓지 못할까? 전하께서는 나 없이는 하루도 못 사시는 분이시다! 어딜 가까우는 거야? 내 몸을 손끝 하나만 내봐라! 내가 이 자리에서 혀를 껴물고 죽을 것이야! 숭성군이 누구의 신이야? 네 애미는 이미 비명에 죽었으니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네뿐이랴다. 네 이놈! 누가 봐서 말을 놓는 게야! 옳거니 김상궁이 그 비밀을 잘 알고 있겠구나. 김상궁의 주리를 틀면 실토를 하겠지. 조개인을 냉궁에 가두거라. 네!